기판력 기판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보니까 8조 이항에서 민소법이 준용되는데 216조 기판력이 객관적 범위와 218조 주관적 범위가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. 기판력과 기속력의 차이점 정도는 나중에 구별할 줄 알면 좋겠네요. 이러면 기본강의에서 하겠죠.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주객시만 한번 따져볼게요. 주객시 결정적인 차이는요. 기판력 기속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.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가판결에도 미치지만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한해서만 미쳐요.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죠. 주관적 범위는 여기는 당사자 또는 후소법원인데 여기는요. 피고행정청입니다. 따라서 행정청 또는 관계행정청 까지만 미쳐요. 객관적 범위는 기판력은 주문에 한해서만 미치지만 여기는 주문 인용판결이니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겠죠. 왜 위법한지 이유가 있을텐데 여기 이유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기판력의 시접 범위는 사변정, 사실심 변료는 종결시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판례에 따르면 처문시가 되는 거죠. 즉, 주관적 객관적 시접 범위도 다르고 기판력 기속력이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도 다르다.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. 그 외에 몇 가지 내용이 더 있긴 한데 기속력은 처분청이 처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실체법상 효력이다. 얘는 소손법상 효력이다. 이런 게 있긴 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좀 길게 했습니다.